경상남도가 교통사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광안전조끼 지원을 실시합니다. 야광안전조끼 지원 사업은 일부 농촌지역 경찰서에서 주관해 추진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한 경우는 처음으로 도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22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22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야광안전조끼 구입 지원으로 농촌 어르신 교통안전 확보와 농촌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감속 운행 유도, 전방주시 강화 등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